이거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. 페이스북에서 유행하는 건데 유행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많이 파는 건데 강아지 털 빗기는 장갑 괜찮아 우리 다투 아 예쁘다 털갈이 하는 중 아닌 거죠? 매일매일 이래요. 털누가 좀 느끼게 해줄까? 이렇게 촥 잡아서 촥 이렇게 해가지고 촥 병 걸린 거 아니야? 탈모 같은데? 아니야 그리고 이 장갑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빗어주면 애들이 좋아해 시원한가 봐 근데 지금 털 엄청난다 타투야 너 기분 되게 좋아 보인다 지금 벌써 털 이만큼 물었다 너의 털 영차 영차 타투의 털을 이 털 이 털로 이불 만들어서 팔까 생각 중이야 진짜 나 털로 목토리 같은 거 만들어서 선물로 드릴까요?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까정이들 오늘 안에 타투의 털이 얼마나 빠지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에요 뜻하지 않은 컨텐츠 개털 빗기기 꼭 떼밀어주는 엄마 같다 엄마 나 냉탕에서 놀래요 안돼 그럴 수 없어 넌 지금 냉탕에 갈 수 없단다 아가야 왜냐면 넌 지금 떼를 덜 밀었기 때문이야 타투야 너 왜 두 달을 자꾸 뒤집어 잘생겼군요 고맙습니다 타투 귀여워요 골든리 트래버는 안 키워요 네 아유 손님 아우 떼를 얼마나 안 밀어 싶길래 이렇게 뭐 하루 종일 떼가 나와요 예? 아니 무슨 몸에서 떼를 키우세요 손님? 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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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투 못 가 껌 껌 먹으면서 마사지나 봐주세요 둘 하나 둘 하나 둘 음 타투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뭐야 엉덩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타투야 너 지금 엉덩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못 가 볼 만지고 싶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타투 타투 엉덩이에서 요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타투탈 계속 나오냐고요? 네 오늘 목표는 타투 털 안나올때까지 털 빗는거에요 타투야 이게 무슨일이야 도대체 시원해? 타투 기분 좋아보인다 너 되게? 엄만 힘들어 죽겠는데? 타투야 엄만 힘들어 죽겠는데 넌 좀 좋아보인다 기분? 시원하니? 엄마가 만져줘서? 타투야 이쪽 봐봐 이쪽으로 고개 돌려봐 고마워 지금 여기 털 묻어있는거 보여요 여러분? 봐가지고 표정 읽을 수 있냐고? 지금 좋잖아 기분 누가 봐도 타투 지금 기분 좋아보이지 않아요? 지금 털 빗기 시작한지 22분밖에 안됐어? 나 거의 한시간 됐다 생각했는데?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지금 일단 타투 털이 얼마나 빠졌는지 보여드릴게요 따란 여러분 이거 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지금 타투 털 이만큼 뽑혔거든요? 구름 났죠?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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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웨어어어어어어어 tenso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